우리 예쁜 서연언니 저 서연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예요 문자로도 응원해주다가 처음으로 응기 내서 영상편지를 보내게 되었네요 우리 예쁜 서연언니 선물 올해도 더 순순당구하시고 더 대박나시고 를 항상 행복한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연이가 항상 응원할게요 서연언니 사랑해요 아공이 이뻐라 예쁘죠 내 발에 국가꽂이 피었다 우리 송가인 가수가 신나게 박수 저거 진짜 멋지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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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돼 난 이 노래 좋대 이 노래가 뭐지? 제목이? 제목 모르겠대 나 이 노래 좋더라고 내 발을 굽고 있어요 발을 굽고 있어요 손톱도 구웠어요 살톱도 구웠어요 이쁘다 해 나무 예쁘게 변신 중 얘는 또 굽고 있어요 발을 구워 난 안 나오게 돼 모자 써서 몰라본다 손톱 네일 예쁘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쁘죠? 오늘 기분 전환했어요 밖에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금수 구두